기원하는 것이다. 엄숙한, 경광한, 진심어린 이런 마음으로 제외해 주시면 좋겠고 더불어 많은 분이 오셔서 같이 안전을 기원하면 좋지만 날도 춥고 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명절 지나고 바로 또 푹 불어서 매일 잘못된 사진도 넘어서 오늘 우리 진원은 필요 없지만 불당하도 또 우리가 함으로써 대신해서 오늘 남들 같이 울어서 그렇게 하실하게 사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연이라는 만남도 있지만 숙명이라는 이별도 없지 울의 만남이 인연이었다면 그 인연 또 한 번 너였으면 좋겠어 어쩌면 우리 언젠가 또 다시 우연을 핑계로 만날지 몰라 내 삶의 전부 눈물로 채워도 널 기다리면서 살던지 몰라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암환한 평생을 먼지일 것 같아 나를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아환한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아 나를 아멘